한국의 대표적인 인꼬부부 제2의 최수종 하이라 부부 크리스찬, 전과 정혜영 부부를 소개합니다. 전은 가수인가 사회복지사인가 전, 정혜영 두 번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독실한 신자입니다. 연예계에서 전, 정혜영 부부는 대표적인 인꼬부부로 알려져 있으며 제2의 최수종 하이라 부부라고 불리울 정도입니다. 결혼 후에 연예인이면서도 기부를 엄청 꾸준히 한다고 해서 부부가 나란히 기부천사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광고 수익으로 얻은 돈을 집을 장만하는 대신 전셋집에 살면서 매달 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NGO를 통해 전세계의 극빈층 어린아이에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입양과 국내외의 자선단체의 기부 등 꾸준한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대표 인꼬부부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션과 정혜영이 10년동안 한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3가지 이유 저는 아내와 살며 3가지를 반드시 새기며 살아가요. 안 싸우는 이유 첫째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줘라 해요. 누구나 대접받고 싶어해요. 하지만 내가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대접해줘야 된다는 건 잘 모르죠. 내가 공주로 살기 위해선 누군가 하인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하인의 아내는 결국 공주가 아닌 한혜가 되죠. 하지만 왕자의 아내는 공주가 되고 공주의 아내는 또 왕자가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먼저 대접해주면 나 또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안 싸우는 이유 두번째는 관점을 바꿔라 해요. 연애할 때는 안 싸우는 커플들이 많아요. 콩깍지가 씌었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함께 붙어있지 않잖아요. 그럼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또 그렇게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결혼은 달라요. 결혼하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실체가 보이게 돼요. 그러다보면 안 좋은 모습만 보게 되고 또 서로가 지적을 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바뀐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내 관점이 바뀐 거예요. 더 바라는 게 많아지고 더 원하는 게 많아지니까 자꾸 그 사람의 단점만 보는 거죠. 관점을 바꿔서 장점만 봐주세요. 결혼한 후에도 많던 장점을 자꾸 보고 끄집어내주면 그게 나에게도 결국 좋게 돌아와요. 안 싸우는 이유 세번째는 오늘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시간이 참 행복하지만 우리는 그 행복에 익숙해져 순간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마냥 아내와 싸우고 화해 못하고 잠들었는데 마지막이라면 하루만 더 잘할 걸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라고 평생 후회하고 가슴에 대못으로 남겠죠. 그러기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결혼뿐만 아니라 연애에서도 이 세 가지 법칙은 적용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지속하며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익숙해졌으니까 이해를 바라고 처음에는 좋게만 보였지만 만나다 보면 어느새 보이지 않던 단점만 보이게 된다.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모짓말을 하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도 한다. 싸우지 않는 것에 집중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참으라는 것이 아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감정적으로 터뜨리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나 행동으로 현명하게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분명 어른스럽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재미교포 1.5세 출신의 가수입니다. 진우션 활동 전에는 서태지와 아이들과 신진영의 백댄서로 활동했으며 힙합 의류 브랜드인 메이저 플레이버의 대표이사로 있었는데요. 메이저 플레이버는 진우션 데뷔으로 급성장하여 국내 힙합 브랜드에서는 대기업급의 규모였습니다. 배우 정혜영과 결혼한 후 아이를 낳은 후로는 패밀리룩 의류 브랜드인 밀시안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예인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업과 케이스로 꼽힙니다. 아내인 정혜영과 여러 선행을 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으며 자녀는 2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시안의 자녀들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수 목적이며 선천적인 복수 국적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병역 의무를 이항하면 복수 국적을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안과 정혜영의 자녀는 4명인데요. 딸 노하움, 아들 노아랑 노하율, 막내딸 노하엘입니다. 시안 부부의 선한 영역력. 그가 기구한 총 금액은 1대 100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약 53억 원이라고 하며 무려 900명 이상의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대학 강의에서 밝혔고 필리핀 아동 100명, 북한 아동 500명, 아이티 아동 100명, 우간다 아동 100명 등 수많은 아동을 위해 여러 가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애 아동을 위한 의료센터 설립을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해 한 명당 만원씩 모아 총 320억 원의 모금을 지도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320억 원 모았지만 이후 의료센터 설립에 필요한 액수가 400억 원을 넘는 바람에 아직도 모금을 위해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안을 가수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로만 인식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진우션으로 토토가 출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시안의 신체능력. 2015년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자전거로 18시간 만에 주파했다. 당초 24시간 안에 도착하기로 했으며 도전에 성공한 기념으로 어린이 재활병원에 1억 원을 기부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철인 3종 경기인 부산 아이언맨 703 국제대회 혼합팀 부문에서 1위로 우승했으며 2017년 9월 10일 치료진 아디아스 마이런 10km 마라톤 대회에서는 39분대를 기록하면서 참가자의 7200명 중 10위권에 들었습니다. 2020년 8월 15일 82.5km를 7시간 58분 26초만에 완주했는데요. 경부선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천안시 성환역까지가 81.2km입니다. 용산에서 한강을 넘어 충청남도 초입까지 뛰어서 간 셈인거죠. 해당 구간은 경부선 전철 완행으로 1시간 42분, 급행으로도 1시간 25분이나 소요됩니다. 가수 션 광복절 마라톤으로 모은 기금 8억 기부 가수 션이 광복절 마라톤 대회를 열어 마련한 기금 8억 원을 독립유공자 후성 관련 사업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YG엔터는 션과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해비타트가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개최한 비대면 기부 마라톤 대회 2021 버추얼 8.15론에서 8억 원이 모였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후원기업이 낸 돈과 개인 참가자의 참가비 등으로 조성한 기부금은 한국해비타트에 전달돼 독립유공자 후선의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회는 광복절 당일 참가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일정 거리를 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대회 주최자인 션은 82.5km를 작년보다 약 8분 단축한 7시간 50분 56채 완주한 뒤 완주 공약으로 내걸었던 815만 원을 기부금에 보탰습니다. 전 축구 국가대표 이용표와 조원희, 가수 겸 배우 최시원과 임시환 등은 참가자들과 보조를 맞춰 뛴다는 의미의 페이스라는 이름을 달고 참여해 각자 공약한 구간을 달렸습니다. 션은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주신 전국 3천명의 러너와 후원기업들이 광복절을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셨다며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해주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션은 지난해 광복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3억 2천만 원을 모금해 전남 화순과 경기 동두천에 독립유공자 후손 2세대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기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페이스들이 집집기 봉사에 참여해 일선을 거들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네퍼 션은 2인조 그룹 진우션 소속으로 현재까지 힙합 음반으로는 가장 높은 70만장 판매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큐티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길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려는 자입니다. 불신자가 그분을 믿지 못하게 하며 신자가 그분을 놓치게 하는 자입니다. 그분만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붙잡는 그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총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 보금 10장 19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